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개쌍 앙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닉네임이요 네 냄새 냄숙이요 아니요 냄새숙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저희 그 공명 철장사는 23살이요 아 23살 냄새 냄새 흑인 네 네 네 지금 고민상담 상황극 성대모사 전화데이트 하고 있는데요 어떤거 하고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을까요 저가 그 헤어진 여자친구였거든요 네네 헤어진 여자친구였는데 네네 제가 저를 찾는데 네 네 술 먹고 주워먹고 맨날 연락이 와요 아 차 놓고 네 맨날 진짜 자기 대회로 오라고 하고 왜 왜 그러는거에요 그 차인 상황이 뭐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누나같은 이쁜 애랑 이렇게 바람을 살짝 폈어요 바람폈다고요 바람폈다고요 바람폈게 아니고 네 카톡 그냥 카톡이요 아 근데 그게 걸린거에요 이쁜 여자랑 카톡을 하다가 네 네 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뭐하는거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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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알았죠 계속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래요 울었어요 아 그리고 헤어지자했어요 네 저도 진짜 눈물났뻔했어요 진짜 와 그렇게 코 와 진짜 그리고 술만 먹으면 연락이 오는거구요 네 하 근데 본인이 좀 잘못을 한거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 술 먹고 전화 왔을때 뭐라그래요 그냥 데리러와 막 이래요 네 음 오빠에요 본인이 동생이에요 저 동생이 저가 어려요 어려요 그럼 이거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여자친구고 술이 취하면 데리고 오라고 하는 여자친구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제 전 남자친구고 알았죠 네 전화로 오라고 하겠죠 그쵸 전화로 그쵸 아까 전화로 하셨죠 네 그러면 전화데이트에요 아 전화데이트래요 전화를 한거에요 제가 네 네 3 2 취한 여자죠 1 큼 흠 여보세요 마벨 여보세요 마벨 여보세요 야 어 어 나 취했는데 뭐라고? 어 나 나 나 취했는데 어 여기로 와주면 안돼? 취할때만 그래 어딘데 어? 어딘데 와줄거야? 하 하 지금 가봤자 제가 뭐하는데 지금 시간에 무슨 일도야 너 근데 어 너 왜그랬어? 아무 생각 없어서 아무 생각 없어서 진짜로 너 나 석이면서도 나 좋아한적 있어? 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냐 나 진짜 아무것도 좋아해 성마일 또 나 있지 오늘 오늘 같이 있자 응 같이 있자고? 응 나 속이 너무 안좋아서 라면 먹고 싶어 그 라면이 그 라면이야? 아니 콩나물 라면 먹고 싶다고 너네 집에서 라면 끓여주면 안돼? 우리 집에서 라면이 너무 긴다 하지 계속? 아니 라면 먹고 싶다고 콩나물 라면 그래 그 라면 나도 라면 어? 라면 그래 콩나물 라면 너는 그래야 좋아 너한테 전화한거야? 오 소관 좋아서 어지럽고 아 차비도 없어 집에 카드 놓고 왔어 그렇다면 실망이다 진짜 아 뭐가 실망이야 빨리 데리러 와 데리러 가면은 응 내가 너 못 가만 둬 뭐라고? 내가 네 가만히 못든다고 아 꺼져 진짜 짐승이야 진짜 나 속 안좋다고 자꾸 장난 좀 치지마 안그래도 실제 짜증나 너 진짜 왜그래 야 미션 나한테 전화를 이루고 올 거 아니야? 아 내 마음이야 빨리 데리러 와 나 진짜 짜증나 술까지 치는데 너무 짜증나 됐어 전화하지마 귀찮아 진심이야? 아니 맨날 수워먹고 전화해 귀찮게 아니 시발 야 욕하지마 나 이거 미안 좋겠냐 아 데리러 오라고 아 오라고 데리고 데리러 와 어딘지? 아 한강이야 한강이야? 어허 온 레스토랑 눈 앞이야 여기 편의점 왜 한강이야? 날도 추운데 왜 한강 가서 아 그냥 답답해서 소주 마시려고 한강 보면서 근데 너 나랑 처음 왔을 때 한강인데 응 내 생각해서 한강 가 미쳤냐 그냥 나 한강 좋아해 원래 빨리 데리러 와 나 시누아 응? 니 내 생각해서 한거 아니야? 아 답답하네 올거 안올거 가야지 어렸어 빨리와 빨리와 아 시누아 야 응? 근데 내가 지금 번호가 없거든 다시 니꺼 번호 줘 내 번호? 내 번호? 진짜 번호가 내 번호 070-749-3228 아 이거 말고 번호 070-749-3228이라고 앞에 010이 아니잖아 알았어 알았어 컷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여보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정윤연 꼭 좋은 여자친구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래요 네 그럼 마무리 하는거에요? 네? 아니 전화시간이 딱 30분이 와가지고 응응 30분도 안되는데 아니아니요 본인과 30분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통화를 하셔야 되니깐요 네네 저는 그럼 오래 한편이에요 어 네 지금 7분 거의 8분 통화했죠 응응 아 그럼 오래 한편이구나 네네 너무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근데 누나 네네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네 진짜 안 알려주실거에요? 네 ㅋㅋㅋㅋㅋ 끊었습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뚜 Jesse 편 관ockey 너 3 편gender kes tehd dich 아 Grid 卓 F 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